그러니까요. 아 단어 속에 답이 있다가 뭐예요. 아 나도 지금 그래서 화 엄청 내고 왔어요. 알잖아요. 화내는 거 지금 하나 있잖아요. 아 늘 알잖아요. 화는. 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아 답이. 단어가 뭐냐고. 단어 속에 답이 있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 단어를. 단어가 뭐예요. 단어가. 내가 어떻게 하는 단어가 뭔지. 나도 모르는데. 아니 그게 무슨 정보라고 그걸 정보라고 줘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정보야. 그게 무슨 정보야. 아니 그게 내가 받은 정보예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 유자 찬잔했습니다. 어 형님. 어 뭐야. 어 수비야. 어 여기가. 여기로 왔네. 어 무슨 무슨 갑자기 왜 뭘 짜셨어요. 짠 게 아니고. 어 갑자기 뭐 짜셨죠. 저기 미리 얘기해 줄 순 없고. 예. 그 수고해라. 아침 먹었어. 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일단 여기서 따뜻한 찬잔 먹어요. 어떡해. 죄송합니다. 흑연, 미 hanging. 특정 Musik? 어떡해. 괜찮겠어? 계егодOUGH? 네? 뭐. 일단 서. 야. observ nerd 사 traitor 봄.ne B pressing군. 뭐가 이상 Morgan. 세상 상황인데 큰일 있는 거 pregnancy? 아니야. 일단 따뜻한 거 하나씩 하고. 오랜만에 1호omy过 May want the world부 swabとう 거unity. 이게 고생만 시켰어요. they 으으한테 사과부터 사용해야 되나요. 아냐. 아냐ует naw. 차 한잔 하고 있어 승gian.oe habíace them? 네. 정부受니? 하orry wurde. 얻었구나. 형, 친해요. 뭔지 알 것 같다, 뭔지 알 것 같다. 죽일 수가 없네. 승기야, 갈게. 아, 쟤 어떡하지? 아, 승기 딱히 죽겠네. 경험해야지 뭐. 승기가 또 체력 좋으니까. 그럼, 근데 또 운동 잘 안 했는데 뭐. 이거는 끝까지 가보면? 끝 어디야? 끝이 어디야? 뚱? 아유, 까지라. 승기 참. 아이고, 소리나네. 아이고, 일단 어머님들한테. 그렇지, 아이고. 뭐야, 뭐야.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제가 많이 놀랐을 텐데, 그렇지? 우리는 저런 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중에 몇몇 분이 이렇게 볼 수 다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내가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뛸 걸 그랬어. 어, 게리 형. 어, 승기야. 뭐 좀 찾았어? 네? 뭐 좀 찾았어? 형. 오늘 체력 좋아요? 왜? 이미 시간을 건강해야 해요, 형. 정말 끝에 딱 가보면. 난리 나? 대박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래? 깜짝 놀랐어. 너 여기 처음 왔니? 나 여기 처음 왔어요. 아, 그래? 제가 먼발치에서 형님, 우리 응원해 드리려고. 승기야.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제가 뒤쫓아갈게요. 그 정도야? 혹시 모르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형. 건강? 건강. 두 다리 멀쩡하죠? 아, 멀쩡하죠? 어! 당은 돼요. 고! 제가 뒤따라 갈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알았어, 승기야. 오케이. 고맙다, 승기야. 깜짝 놀랐어. 잠깐만. 아, Mint이.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어은이. 어머니! 어은이! 잠깐만 어머니. 아은야, 네, 아래汗, 네, 아래 포스트. 아, 잠깐만! 어머니! 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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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야 승희야. 야 이 승희. 야 이 승희. 야 이 승희. 너 이렇게 있냐고. 저기 이 승희. 오케이. 나 이제 보여줘. 야. 야. 이따가. 야. 이따가. 아 뭐야. 아 뭐야.